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채권 투자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은 특히 국채 투자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사실은 국채는 지금 시점에 어떤 경제 방향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우리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경제가 언제든지 또 충격을 갈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국채는 예금 플러스 인버스 주식 인덱스다. 무슨 말이냐.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확정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국채금리나 한국채금리도 이미 4% 이상의 예금과 똑같은 형태죠. 만기까지 가면 4%에서의 확정금리를 이미 보유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보유기간 중간에 금리를 과도하게 해서 경제가 충격파가 가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높은 절대금리를 확보하고 갖고 있다. 중간에 경제 충격파가 가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면 미국의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그 발생하에 직전에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한 4% 전후에 거래되다가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서 3% 초반대가 내렸습니다. 즉 금리가 내린다는 국채 가격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높은 예금금리와 플러스 경제가 무너지는 거에 어떤 보완책 이런 거기 때문에 국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좀 안전자산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하면 크게 모든 우리가 시청자분을 대사해서 해야 될 건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나 직장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부동산, 주식 모두 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경제가 무너지면 다 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 땀 흘려서 평생 돈을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업 앤 업 앤 다운이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재산들이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어려운 국면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가 다운턴할 때도 워킹하는, 그러니까 작동되는, 반대로 올라간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뜻 봐서는 예금인 것 같지만 예금은 그렇게 반대 효과가 나지지 않죠. 예금은 확정이니까요.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 주력 자산이 무너질 때 반대로 가치가 올라온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불행히도 전 세계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전 세계 1등이죠. 7월달 기준 0.7명입니다. 시청자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엄청난 큰 위험이고요. 이게 결국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면 이게 결국은 저성장과 저금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은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금리가 한 4% 전후라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10년 만 국채를 산다는 건 앞으로 10년간의 확정 4% 예금을 이미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저출산은 노령화로 해서 저금리 사회일 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짜리를 한 4% 국채금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출산 노령화의 대안으로도 국채를 꼭 하길 바라고요. 반면 예금은 그 대안이 안 된다. 보통 예금은 이렇게 장기가 없고요. 우리 예금은 한 1, 2년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금리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금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마다 낮은 금리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국채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기간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장기 국채를 권하시는 겁니까? 절반만 동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노령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장기 국채가 맞고 또 두 번째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장기 국채가 채권 가격 상승이 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장기 국채를 권할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 장기 국채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혹여나 단기적으로 어떤 스테이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장기 국채일수록 사실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평가 손해도 더 커지고 또 돈도 장길 여지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한 1, 2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사람은 장기 국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국채로 마치 예금 짧은 거 하시면 설령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기 때는 3년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표현해 그러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금노부로 장기 돈을 묻어놓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 채권을 투자할 수 있고 권해드리고 혹여나 한 3년에서 5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를 좀 권하게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장기 채권 수익성, 단기 채권 유동성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두 장단기 채권을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을 짜는 걸 권해드립니다. 채권 내에서도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개별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ETF 투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이 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개별 채권의 장점과 ETF의 그러니까 채권 ETF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채 투자는 저는 개별 채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경제 턴 어라운드 하면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일드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채권들은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 투자 형태인 ETF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요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국채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채권 ETF보다는 개별 국채를 더 추천드리는데 그 연유는 뭐냐면 사실은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ETF가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채 투자를 개별 국채를 좀 더 권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ETF는 만기가 없고 개별 국채는 만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금리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간다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ETF는 계속 구조적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평가가 손이 납니다. 반면에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5년짜리, 10년짜리 갖고 있을 때 금리가 예를 들면 지금 4%대에 5년짜리 국채를 샀다 가정을 하면 5%대에 5년 내내 금리가 올라가서 7%, 10%까지 올라가더라도 만기가 되면 그 당시에 금리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은 만기가 되면 그냥 확정한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거죠. 즉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가더라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만기가 있는 채권이 필요한 거. 그렇다면 개별 국채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확실하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오면 그냥 ETF 하셔도 됩니다. 채권 투자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오시는 분, 자문고 상담하고 많은 분 질문을 주시는 게 느낌이 뭐냐면 채권을 주식처럼 거래하세요. 다들 접근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뜨는 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제가 채권 투자의 대원칙은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하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은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가격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은 매크로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는 몇 달러 안에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어떤 큰 그림을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투자해라. 포트폴리오라는 게 방금 이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장기 채권은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적 차이인 수익성만 바라보고 장기 채권만 투자했다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손실 폭이 크다 보니까 난처해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와 단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를 만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장기 채권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단기의 돈이 필요할 여지가 있는 분은 단기 포트를 많이 거치면 이렇게 채권의 만기를 장단기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기면 우리 향후에 금리가 폭등하다고 놀라지 않아요. 하나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의 포트폴리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채권을 얘기할 때 금리가 이렇게 사실은 국채를 투자할 때 제일 좋은 라이트타임 그러니까 최저의 타임은 금리 고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고점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가 이렇다고 하면 한 8분 응선 정도 왔다고 하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서 분할로 몇 번에 걸쳐서 너무 확신을 가져서 한꺼번에 집중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한두 달에 걸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ETF보다는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채권, 만기가 있는 개별 채권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생상품 채권 ETF는 투자를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파생상품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단기간에 스나이퍼처럼 다닥다닥 매매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가능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 기간 놓고 볼 때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형 하우스들은 채권 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형 하우스들이 기존 전망과 달리 내년에 오히려 채권을 본격적으로 채권장이 열릴 거라는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BO의 뱅코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제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예상과 달리 내년에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권 랠리가 좀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JP모관인데요. JP모관 같은 경우는 주식이 한 20%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경기 침체가 결국 금리가 높게 되면 경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엘 얼라인이라는 양반인데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명목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제가 이 데이터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시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그게 좋은 데이터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헤드라인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파트 타이머가 굉장히 높건데 퍼모넌트 정규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느는 게 정부 공공 부분에 의해서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Something is likely to break. 뭔가 부러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한 300조 이상으로 엄청 크게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원래 금리 인하가 내년 7월달 이후부터 조금 할 거로 보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무려 연준이 금리가 100BP 내지 200BP 정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 연준의 이렇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한 500BP 이상 금리 인하 시차를 두고 내년 초반부터 본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게다가 물가도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시장 예승과 달리 금리를 좀 크게 인하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채권 투자 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의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갔다는 게 컨센서스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채권 투자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단기 채권 1년 미만 채권이 무려 6%입니다. 그냥 한 1년 미만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들고 있어도 달러 예금으로 6%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달러 예금하시면 만약에 5% 한다고 하면 5% 다 과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을 낮은 걸 해서 할인 채권을 사시면 1년 미만 짜리가요. 거의 5% 정도 비과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는 건 지금 발행돼 있는 1년짜리 채권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인데 잔존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근처에서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이 거의 제로잖아요. 0.3 이렇게 됩니다. 0.3인데 잔존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2, 3년 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면 100불이 액면이라고 했을 때 지난 2, 3년 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불짜리가 90불이나 이렇게 95불이 하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천드린 채권은 2, 3년 전에 쿠폰 금리 0.3에다가 가격이 금리 떨어져서 가격이 100불짜리가 95불 정도 된 채권을 지금 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기가 1년 남았다고 하면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95불짜리가 100불로 우리가 상환을 받는데 이거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뭐냐면 0.3%의 쿠폰에 대해서만 과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달러 예금 한 6% 정도 효과인데 거의 5%가 비과세 효과를 누린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단기 개별축권 단기 1년 미만 단기 채권도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국채도 본격적으로 타이밍이 돌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은 정책 금리를 연초부터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3.5% 동결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럼 이렇게 한국의 경제 여건을 받아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건인데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끌려 올라왔는데 미국의 그 변수가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미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 한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 결국은 어느 쪽의 경제가 더 나쁠 것 같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들어가면 한국이 더 기여했을 것 같고요. 그럼 미국 국채 같은 그다음에 내가 미국 국채에 중장기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까 방금도 연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얼만큼 내려갈 거냐에 대한 답은 만약에 하드랜딩을 한다고 하면 시장 금리는 시중 금리는 많이 내려갈 거고요. 소프트 랜딩 하면 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안 껴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중장기 채권은 박스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 후반대의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한 3%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박스권을 매매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미국 중장기 국채는 ETF로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라질 채권입니다. 사실은 제가 브라질 채권 연초부터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큰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연 10% 비과세 쿠폰 이자가 들어옵니다. 쿠폰 이자가 들어오고 현재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통화도 어느 정도 원화 대비 견주하기 때문에 연 10% 비과세 채권 지금 브라질 채권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너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예너가 표시 미국 국채에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브라질 채권 투자 붐이 일었다가 초창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재미가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기억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브라질 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괜찮은 건가요?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렸을 때가 2010년, 2011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거의 한 10초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 10% 비과세를 포커스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간과한 게 뭐냐면 통화 리스크죠. 통화 리스크 때문에 결국 한 10년 동안에 환해산 70% 깨지면서 결국은 이자 받은 것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브라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화 측면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브라질은 과거 10년과 달리 상당히 견주한 국면에 지금 들어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일단은 브라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브라질의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금리가 오른 것에 따라 채권 가격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자손익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권 이자 수익은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10년 만기 국채를 하면 연 10%가 나오는데요. 매년.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일단 비과세입니다. 이게 비과세고요. 두 번째로 자본손익 부분은 브라질이 정책금리가 셀릭이라는 정책금리가 13.75 정도 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에 의하면 향후 한 2년 안에 브라질 정책금리가 거의 9% 정도 수준까지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을 최소 9% 이하까지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떨어지면 여기 연동해서 시중금리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브라질 국채를 투자를 하면 시중금리 내려가면 국채 가격도 올라갈 포텐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환인데 환율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실 때 사실은 환율이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지난 10년간에 사실은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를 봐야 되는데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를 볼 때 우리가 원화 대비 달러 달러 대비 레알이라는 이 교차 환율입니다. 교차 환율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간을 생각하면 한국의 원달러는 사실은 박스권에 움직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난 10년간에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에서 큰 손실을 받던 분의 대다수의 하락 요인은 뭐냐면 달러 대비 레알라가 폭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달러 대비 레알라인데 여기 점선을 보시면 이 점선이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고요. 오른편을 보셔야 되는데 2010년만 하더라도 달러 대비 레알라가 2 레알 정도였습니다. 즉 이거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1달러를 가지고 2 레알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2010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5 레알을 바꿀 수 있죠. 그만큼 달러 대비 레알라가 한 60, 70% 이상 평가가 절하가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론은 달러 레알라가 숫자가 커질수록 레알라가 약세로 가는 거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레알라가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러 대비 레알라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약세가고 달러 대비 레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강세로 가는지를 알면 되는데 물론 통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브라질의 물가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선의 차트 달러들 레알이 계속 위로 가서 약세로 갔는데 이 약세로 가는 국면에 여기 짙은색 파란색깔의 브라질 CPI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해요.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하는데. 즉 물가가 올라서 달러들 레알이 약세로 갔고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투자하지 않았던 국면, 2010년 이전 국면, 2003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한번 보시면 이때는 점선이 내려가죠. 이때는 달러들 레알이 강세로 가는 국면이었는데 이때는 브라질 물가 볼까요?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죠. 즉 브라질 물가가 잡히면 레알아가 견주화에 가고 브라질 물가가 앙등을 하면 브라질 레알이 약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아주 최근 데이터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레알아 달러들 레알이 점진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는 물가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추세적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가 중요한 건데 브라질의 물가가 상당 부분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달러들 브라질 레알아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라질 통화가 어느 정도 강부합체를 유지할 거라는 첫 번째 논거는 뭐냐면 브라질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거냐 향후 1년간에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근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금리가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 브라질의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 12%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 물가가 한 4, 5%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브라질 투자한다고 했을 때 12%에서 물가만큼 차감하게 되면 적어도 6, 7%의 인플레이션 차감 후에 금리가 보장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말은 실질금리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갑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의 축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터키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25%, 30% 하는데 1년 동안 물가가 50%, 60% 앙등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25%, 30% 의미가 없죠. 오히려 투자하고 나면 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20, 30%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금리 측면에서 마이너스 23%, 25%이기 때문에 여기는 통화 약세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단순히 높다는 게 물가가 높아서 금리 높은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가를 반영하고도 금리가 더 높아야만이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일정 부분 약세를 가지 않고 견주와 유죄되는데 현재 브라질이 그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견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브라질의 정책금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게 속젠 레포트인데요. 속젠이 현재 브라질의 정책금리가 현재 이번에 50BP 인하해서 12.75인데 금년 말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11.75입니다. 거의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브라질 정책금리가 앞으로 세 번 더 있는데 이거 인하를 해서 11.75 정도가 내려갈 것 같고요. 내년에 여기가 이 색깔이 있는데 내년을 어떻게 보냐면 속젠의 전망이 아니라 속젠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컨센서스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내년 말은 8.75까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시장금리 일정 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을 말씀드리는 게 통화에서 큰 수익을 내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과거에서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된 브라질 통화는 적어도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연 10%의 비과세 목표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너무로 금리가 만약에 정책금리를 예상한 대로 그 정도 내려가 준다면 현재 12% 전후된 게 한 10% 안쪽으로도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본차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브라질의 한 10년 국채를 10년을 그냥 투자하세로 하는 건 너무 좀 라이브한 어프로치인 것 같고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은 국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엔저를 이용한 투자 기회는 없을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BOJ가 YCC를 하고 있죠. BOJ가 YCC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못 올라가게 붙잡아 놓은 거죠. 물론 최근에 밴드를 올렸지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밴드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아직도 1% 전후밖에 안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반면 미국은 FRB 금리 올리면서 금리가 쭉 올라가죠. 그럼 통상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라는 게 일본은 붙잡아 놓은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가 미국은 계속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나는 약세, 달러는 강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풀려야, 이게 반드 리버스가 돼야 달러 대비 예나가 강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일본 쪽에서 푸는 거 그건 YCC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빠를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빨리 기대할 수 있는 건 미국 쪽에서 드디어 스탑하고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전환하면 이 개입이 줄어들죠. 그랬을 때 예나는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쪽 요인에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연준이 스탠스를 바꾼다고 하면 미국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 국채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는 거고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금리 개입이 줄면 이때부터는 달러 대비 예나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예나 표시 미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예나 광세와 미국 국채가 올라가는 걸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투자 시점인데 제가 7월 달에는 좀 빠른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국채 그다음에 또 앤화 표시 미국 국채 두 가지 이제 뭐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투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